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자영업 비상대책위가 출범했습니다. 말 그대로 비상이라는 인식으로 모이셨을 텐데 지금 자영업의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심각합니다. 겉으로는 백조와 같이 평온해 보이지만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은 비참해 보기까지 합니다.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의 70% 이상이 빚이 늘었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비상이죠. 한국인의 통계에 의하면 충북 지역의 폐업률은 줄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폐점 시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기 때문에 폐점도 못하는 슬픈 현실이 반영된 것일 뿐입니다. 네,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업종은 어느 분야인가요? 대부분의 업종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나 시간 제한 업종이 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페나 일반업 집정, 여행업, 이벤트업, 숙박업 모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이 어려운 시기에도 매출이 오른 곳은 대형마트와 백화점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정부의 방역과 지원을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백신 패스 논란부터 짚어보죠.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시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출이 오른 곳은 마트와 백화점인데 실질적으로 정부는 마트와 백화점은 감염 위험도가 낮다면서 백신 패스 해제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논란이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 위주로 방역체계를 세우다 보니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더욱 강력한 지원 또한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이 금리 1% 감면이라든지 방역지원법 100만 원은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단기적 지원보다는 중장기적 지원으로 2년 넘게 힘에 지친 자영업자들을 돕는 후속 조치들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거리 두기 이후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가장 시급한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 시점의 손실 지원은 다 저금리 대출과 소액 지원이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이후 지난 1년간 늘어난 대출이 소상공인 110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대출금을 갚기 위하여 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금융권의 문턱은 높고 금리는 더욱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서 영업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이 이자 납부를 유보, 경감하는 대책도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들을 돕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대책들은 지역화폐의 확대라든지 골목상권의 보호, 지역 소상공의 활성화를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모두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 청주에 대형마트가 추가 입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입점 위치와 기업이 바뀌어가면서 풍문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반대 입장을 내놓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상권에 타격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마 대다수의 상인들도 이런 질문을 온다면 반다 입장을 내놓으시겠죠. 그리고 저번에는 청주시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이웃 대전만 보더라도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들어오면 주민과의 대화를 충분히 합니다. 이번에도 대전 신세계백화점 입전 시 지역급인 형태로 대화를 풀어갔죠. 그런데 청주시는 어떤가요? 상상한다던 문화제조창은 상상기금도 안 받고 월세도 깎아주는 판인데 저희는 이 코르스토코가 입점 소식을 듣고 충북 도하 청주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아직 논의 중이거나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입점을 막을 수 없다는 무성한 답변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롯데아울리시나 현대백화점 입점 시 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반대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이런 대화의 여지도 주지 않는 것이 청주시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청주의 여건이 개선이 되고 시민들이 원정 쇼핑을 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부 시민들이 주장에 대해 10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청주의 여건이 좋아지고 일부 시민들이 원정 쇼핑을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집가 상승과 집가 상승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교통체중으로 인한 미세먼지 문제도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정 쇼핑은 과연 청주시 몇 퍼센트의 인구들이 원정 쇼핑을 하는지 대먹고 싶습니다. 청주시의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우리 청주와 충북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 당장 마트가 들어서면 개개인은 편할지 모르지만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워지는 현실입니다. 지역경제의 승수 효과를 높여서 경제 선순환 기능이 잘 되어야 행복한 청주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워낙 첨예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비대위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정리해 주시죠. 비대위는 앞으로 대형마트 입장에 대하여 반대 활동을 계속 펼칠 계획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청주의 여건 개선과 원정 쇼핑에 대한 이유를 포함하여 더욱더 고민을 할 것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한 대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주시가 다 같이 잘 사는 것입니다. 청주시에 대형 쇼핑들이 들어오면 지역경제의 득보다는 실이 큽니다. 이 문제는 소상공인들과 장영업자들이 문제뿐만 아니라 청주시 전체의 일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청주시민, 충북도민과 함께 충북도, 청주시와 함께 대화를 통해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활발한 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경표 충북자영업비상대책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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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